중요한 게 또 남아있어요. 또 있어요? 추남 진, 라비 씨는 카퍼레이드! 카퍼레이드가 있어? 1등만? 그쵸. 어, 카퍼레이드. 무슨 차를 또 준비해 주셨으면... 추남 선발대회 우승자 진의 빛나는 뭐야? 뭐야, 마차야? 인딘이야? 인딘이네. 뭐야, 말이야? 인딘 말? 아, 리어 카퍼레이드구나. 리어 카퍼레이드? 리어 카퍼레이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의 빛나는. 황제 같다, 황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복수네. 얼굴에 복수라고 써놨어. 추남이 되지 못한 딘디 씨는 가을의 대표 상징이죠. 허수아비로 변신을 한 거예요. 와, 진짜 의미가 다르겠네, 얘네. 드라마에서 광기에 립스틱 바르잖아. 진짜 나도 모르게 그냥 바르고 있어. 이마에다가 복수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으로 바꿨어. 복수를? 어, 난 딘딘이 아니야. 어, 난 딘딘이 아니야. 어, 난 딘딘이 아니야. 오, 노을가을 전화하세요. 아이고. 빠르다, 빨라. 빨라. 보리야, 미안해. 보리야, 천천히 가.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보기 좋다, 보기 좋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로 시작해서 이렇게 왕관을 차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여러분.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하세요.